자 32강 합격통지서가 나오다 6월의 말이 왔다 그 기간을 닫도록 6월의 말이 왔다지 그냥 그 다음에 스테이시 선생님의 지도가 끝나도록 이 학교에서의 앤과 다이애나는 걸어서 집에 갔다 그날 저녁에 슬픔을 느끼면서 빨간 눈과 그 다음에 촉촉한 손수건이 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자 품고 있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사실에 대한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별 인사가 꽤 뭐냐 이거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필립스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비슷한 환경에서 3년 전에 과거 완료 다이애나는 되돌아보았다 학교를 나무 언덕에서 그리고 숨을 쉬었다 한숨을 쉬었다 마치 모든 곳의 끝인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라고 다이애나가 슬프게 말했다 너는 느껴야만 해 느끼면 안 된가 어 느낄 리가 없어 절반에 나 내가 느끼는 것 밤만큼도 나쁘게 안 느낄 거야 자기가 더 슬프다는 거지 눈물을 훔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손수건으로 먼저 다른 학교라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거야 선생님이 없을 거고 너도 없을 거고 제인이나 루비도 없을 거고 나는 혼자 앉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 다른 반 친구를 책상 친구를 짝이겠지 짝을 가지기를 우리 정말 즐거운 시간이 어찌겠지 앤아 슬퍼 이 즐거운 시간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두 큰 눈물이 다이애나의 코로 코를 따라 흘렀다 만약 너가 우는 걸 멈출 수 있다면 나도 멈출게 라고 앤이 애원하듯이 말했다 내가 내 행걸 저기 뭐냐 손수건으로 넣자마자 내가 봐 너가 가득 찬 것을 눈물이 가득 찬 거겠지 그리고 그 사실이 그렇게 눈물로 가득 찬 너를 보는 게 나를 다시 터뜨리게 해 린드씨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기운 낼 수 없거든 할 수 있는 한 기운은 내라 결국 나는 감히 말하겠어 내가 내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것은 여러 시기들 중에 하나야 내가 아는 내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불길은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지 왠지나 떨어질 것 같애지 이 소리야 너 시험 잘 봤잖아 선생님이 주신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은 나를 긴장하게 하진 않았거든 내가 진짜 시험을 생각할 때 너 상상도 못 할 거야 엄청나게 차가운 펄럭이는 느낌이 오는 거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내 숫자가 13이야 수혼번호 같은 거겠지 그리고 Justify가 말하기를 조금 불운의 숫자래 나는 미신적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근데 나는 바래 그것이 13이 아니었기를 학교에서 보통 가정법은 월말 쓰는 걸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일상 대화는 사실 워즈 많이 써 나는 바래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었기를 시험장에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겠지 라고 다이아나가 말했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난 생각해 네가 공부해야 했을 거라고 그날 저녁에 아니 선생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약속하게 책을 열지 않을 거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만 할 거라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산책을 할 거라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시험에 대해서 저녁 그리고 일찍 잠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은 당연히 공부하면 더 헷갈리니까 좋은 충고였지만 나는 생각해 그것이 따르기 어려웠다고 좋은 충고는 Be apt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attend to 랑 똑같지 앤디 류가 다에게 말했어 그녀가 밤을 절반 정도는 못 잤다고 그날 입학시험에 그리고 공부했다고 그리고 내가 내가 최소한 가만 앉아 있으려고 결심을 했어 그녀가 할 수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밤새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She did 밤을 set up half night every night 입학 주간 동안에 밤을 밤만 자고 공부했고 나도 그리려고 결심했어 너의 친절한 이모 이모 덕분이야 요청한게 나를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마을에 있는 동안 나한테 편지 쓸거지 있는 동안 그럴거지 화요일 밤에 쓸거고 그 다음에 쓸거야 나에게 말해줘 어떻게 첫날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너에게 말해줄거야 어떻게 첫날이 지나갔는지 라고 애니 말했다 내가 붙어있을게 우체국에 라고 애니 맹세했다 애는 마을에 갔다 다음 날 다음주 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다이애나는 우체국에 붙어있었다 동의한대로 그리고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치러 가기 전에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고 이제 시험치러 가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통해서 시험 기간이 어땠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야 애니 여기는 화요일 밤에 그리고 나는 쓰고 있어 이것을 도서관에서 어젯밤 나는 엄청나게 외로웠어 혼자서 방에서 그리고 바랬어 너가 나랑 함께 있기를 나는 공부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선생님에게 하지 않겠다고 not to crime 이겠지 그렇지만 어려웠어 하지 않기가 뭐가 어려웠냐 뭘 하지 않기가 어려웠냐 내 역사책을 열는 열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어려웠어 뭐 뭐인 것처럼 어려웠던 것처럼 스토리북을 읽지 않기가 수업 시간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너무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휩싸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오늘 아침 선생님이 오셨어 나에게 그리고 우리는 학교로 갔어 요청하면서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면 될 텐데 제인과 루비와 조시를 부르러 가는 길에 루비는 요청해서 나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 조시는 말해서 내가 보인다고 내가 한잠도 못 찬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믿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어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지 않는다 즉 너는 선생님 못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이 애가 참 말을 나쁘게 하지 비록 내가 통과하더라도 시간과 어 시기와 계절이 있었어 근데 아직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 조시를 좋아하는 배워 좋아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시는 정말 좋아하기 힘든 애야 이 말이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 전 섬에서 온 첫 번째 사람 우리가 보았던 On Muddy Spurgeon이야 앉아있는 계단에 그리고 중얼거리는 혼자서 제인이 물어보았어 그에게 도대체 On Earths하면 강조야 그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Spurgeon이 말해서 그가 반복하고 있다고 구구단을 뭐하려고 긴장을 감추려고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제발 그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만약 그가 멈춘다면 잠시 동안 그는 놀라게 되고 까먹을 거라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구구단이 구구단이 가지고 유지할 순 없잖아 그의 모든 팩트를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제자리에 즉 구구단 외운다고 안 까먹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제 폄하한 거야 우리가 배정되었을 때 우리의 방에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 했어 제인과 나는 앉아서 함께 그리고 조스이는 매우 침착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부러웠어 구구단 테이블 구구단 테이블 필요가 없었어 소용이 없었어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뭔가 필요가 없다고 제인에게는 구구단 테이블이 필요 없었어 제인이 되게 침착하네 라는 거 표현한 거고 나는 궁금해서 내가 보이는지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내 심장이 뛰는 걸 들을 수 있는지 여기 IF랑 IF가 뭐뭐 인지로 해석이 되겠지 방을 가로질러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라고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고 나눠주기 시작해서 시험지를 내 손은 차가워졌고 내 머리는 어지러웠어 내가 그 시험지를 집어들 때 한 끔찍한 순간이었어 다이애나 내가 정확하게 느꼈지 4년 전인 것처럼 내가 물어보았을 때 마릴라 아줌마에게 내가 있어도 되는지를 그리고 긴장감이겠지 있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예스 노가 나올 때까지 어떤 긴장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나는 잊어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알았거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시험지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딱 치려고 하니까 또 괜찮아졌다는 소리야 정오에 우리는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으러 저녁을 먹으러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역사를 위해서 오후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디너가 지금 점심으로 쓰이고 있어 오전에 시험 치고 오후에 역사 시험 치고 역사는 꽤 어려웠어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디륙박죽이었어 날짜가 하지만 난 생각해 내가 꽤 잘 봤다고 그렇지만 오늘 시험 두 개 친 거지 나이에 난 내일이 기하학이 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의지가 필요해 뭐 하지 않으려는 기하책을 피하지 않으려는 만약 내가 생각한다면 구구단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나는 그것을 암송할 거야 내일 아침까지 계속 기하학이 제일 힘든 거니까 제일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걸 설명한 거야 나는 갔어 다른 여자애들을 보려고 저녁에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무디스폴줄을 만났어 돌아다니고 있는 그는 말해서 그가 알고 있다고 그가 망쳤다고 역사를 그리고 그는 실망 주려고 태어났다고 부모님을 그리고 그는 집에 갈 거라고 아침 기차로 지금 완전 패닉된 거야 쉬울 거라고 말했어 목수가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나는 그를 응원해 주었어 그리고 설득했어 그를 있으라고 끝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가버리는 것은 아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생님에게는 불공정한 여기서 불공정한 거는 선생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 말이겠지 선생님한테 못할 짓이야 때때로 나는 발에 내가 남자애로 태어나기를 하지만 내가 무디를 볼 때 나는 항상 기뻐 내가 여자이고 그의 여동 누나 혹은 여동생이 아니라서 스펄이전 보면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한다는 거지 루비는 히스테리를 물었어 내가 도착했을 때 그의 기숙사에 그녀가 찾아냈어 엄두려운 실수를 그녀가 했던 영어시험 영어시험이 이제 첫 시험이었나봐 오전에 쳤던 시험 우연히 치면 국어겠지 그녀가 알아냈을 때 우리는 내려갖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어떻게 우리가 바랬는지 너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다이애나야 끝나기를 기아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너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린드씨가 말한 것처럼 태양은 계속 뜨거워지겠지 내가 기아 시험을 잘 치든 망치든 이것은 사실이지만 안정감을 주진 않아 편안하게 해주진 않아 나는 생각해 내가 나는 생각해 태양이 뛰지 않기를 만약 내가 망친다면 그래서 아이돌 애들은 I wish랑 거의 똑같아 기아 시험과 모든 다른 시험이 끝났다 제 시간에 그리고 애는 도착했다 집에 금요일 아침에 그래서 여기서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 내용이지 다소 지쳤지만 견뎌낸 승리감과 함께 땅에나는 그린 게이블에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래서 그녀가 애니겠지 애니 도착했을 때 다이네가 이미 와 있었나봐 아니면 건너왔다고 봐도 되겠지 그들은 만났다 그들이 수년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친구야 정말 멋져 너를 다시 보는 게 여러 시대가 지난 거 H가 원래 시대 구석기 시대 할 때 그게 시대잖아 여러 시대가 지난 거 같아 너가 마을에 온 이후로 그리고 어떻게 됐니 꽤 잘 됐어 내 생각에는 저녁에는 하지만 기아가 해가지고 but the geometry니까 기아는 잘 못 봤다는 거겠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잇은 기아가 될 거고 그리고 기아 그리고 나는 어떤 쎄한 기분이겠지 끔찍한 이렇게 기어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쎄한 기분이 있어 뭐 했다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그린 게이블은 가장 좋고 사랑스러운 곳이야 다른 애들은 어땠니 여자애들은 말했어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난 생각해 그들이 꽤 잘했다고 조시가 말하기를 기아학은 매우 쉬웠대 여기 So is that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매우 쉬웠어 그래서 10살 난 아이들도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무디 스펠전을 생각해 그가 망쳤다고 역사를 그리고 찰리는 말해 그가 망쳤다고 수학을 하지만 우리는 장화를는 몰라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연결된 거야 모를 거야 언제까지는 합격 통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주나 걸린대 상상해봐 살아나는 걸 2주 동안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나는 바래 내가 잘 수 있기를 그리고 깨지 않기를 끝날 때까지 2주 동안 계속 잘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겠지 다인은 알고 있었다 소용없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 길버튼 어땠는지를 어떻게 해냈는지를 Fared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통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차라리 통과 못했으면 좋겠어 전혀 잘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길버튼한테 질 바에는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말하는 거였다 그리고 다이애나도 알고 있었다 앤이 말하는 것을 그 뜻이 뭐였냐 성공이 불안전하담 할 거라는 거 그 뭐라면 만약 그녀가 길버트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앤은 긴장했다 매일 밤 매일 시험기간 내내 동안 그래서 길버트한테 지면 안 되니까 되게 긴장했고 소 조동사 주어 역시 도치구문이지 길버트도 그러했다 긴장했다는 거겠지 그들은 만났다 서로를 길거리에서 열두 번도 더 하지만 어떤 인식의 사인도 없었고 매번 앤은 머리를 약간 높게 쳐들었다 그리고 바랬다 좀 더 열정적으로 그녀가 친구가 되었었기를 길버트랑 그가 물었을 때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후회했다는 거야 아 그때 그 강가였나 신혜가였나 그때 그냥 화해를 할걸 이런 후회했고 그리고 맹세했다 좀 더 결심한 듯이 그를 이길 거라고 시험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에이번리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1등이 될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미 글로벌과 네드 라잇이 내기를 했다고 그 질문에서 그리고 조시 파인은 말했다고 의심의 여주 없이 길버트가 1등 할 거라고 앤은 생각했다 그녀의 모욕이 참을 수 없을 거라고 만약 자기가 실패한다면 하지만 그녀는 앤은 또 다른 아주 좋은 동기가 있었다 바라는 잘하기를 그래서 이제 길버트를 이기는 것도 동기 중에 하나였지만 또 다른 좋은 동기는 뭐냐 그녀는 좋은 성적을 고두고 싶었다 누구를 For the sake of 모모를 위해서야 매튜을 위해서 마릴라를 위해서 특히 매튜을 위해서 매튜은 선언했었다 그녀에게 그의 확신을 어떤 확신이냐 그녀 앤은 1등이 될 거야 라고 앤이 느끼기에 그것은 무언가였다 바보같은 희망하기에는 희망하는 것을 바보 희망하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었다 가장 거친 꿈속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공상가지만 그런 공상은 바보같은 거라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간절하게 희망했다 그녀가 10등 안에는 들기를 뭐하기 위해서 그녀가 보기 위해서 매튜의 갈색 눈이 빛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감 그리고 그녀의 성취에 대한 뿌듯함 자신감으로 그래서 이제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이 보상이 될 거라고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찾아 드는 부정 방정식과 동사의 변화를 할 때 찾아 드는 필요했던 그런 노력과 인내심의 보상 되게 좋은 마음이지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진짜 아 이 주가 끝나고 애는 그 우체국에 계속 붙어 있었다 방해받는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의 방해와 함께 얘네들이 같이 간 거지 열면서 이 신문을 떨리는 선으로 그리고 차갑고 가라앉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과 만큼이나 나쁜 입학 주간에 입학 주간에 느꼈던 그 긴장감을 합격 통지서 보는 것도 비슷하게 긴장됐다는 거야 찰리랑 길버트는 이걸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디는 직격하면 이것을 하는 것보다 위에 있지 않았다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라 미안 얘네들도 계속 우체국에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무디 스펄즈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용기가 안 나 거기 가서 볼만한 그 신문을 얼어붙은 피로 그가 얘기한 앤에게 말했다 나는 기다릴 거야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해주기 전까지 내가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3주가 지나갔을 때 통과 통과 리스트 합격 통지서가 나타나지 않은 3주가 지났을 때 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긴장감을 참을 수 없다고 그녀의 식욕은 떨어졌고 그녀의 에이븐리에 대한 관심도 시들시들해졌다 민드씨가 원했다 알기를 다른 어떤 것을 너가 기대하는지 기대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유두 그냥 사람이야 사람 사람들이 토리당 교육감이었으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를 알기를 원했다 토리당이었으면 달랐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매트씨 이 부분이 이제 쌤이 생각하는 걸 해석 한글이랑 생각이 다른데 지금 집권당이 보수당이고 내 기억에는 토리당이 진보당 아닌가 진보당인데 진보당이 교육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린드씨는 린드씨가 내 기억에 정치성향의 진보 성향이었거든 그리고 매튜 매튜이랑 마릴레는 보수 성향이었잖아 주목하면서 앤의 창백함과 무관심함을 중복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시작한 얘기구나 어떤이냐 그녀의 집 이 가지고 있던 앤의 어떤 창백함과 무관심 매일 오후에 우체국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의 무기력함을 본 매튜는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지 궁금해하게 시작했다 인지 아니지 그가 그리트를 투표하지 안는게 나을 뻔했다 그리트랑 토리가 반대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튜는 그리트에다가 투표를 한 거야 그리트에게 투표하지 하지 않는게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야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그리트당이 투표하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즉 저번에는 그리트당이 투표를 한 거야 그리트당이 투표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늦다는 거지 왜 이렇게 늦어 2주 지난데 벌써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운맥으로 보면 그리트가 현재 집권당이고 현재 집권당이 보수당이라고 보고 토리당이 진보당이라고 보고 짧은 맥락인데 전체 맥락과 상관없고 짧게 잠깐 나온 건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책이랑 좀 달라 이 부분이 하지만 어느 날 밤 뉴스가 나왔다 애는 앉아있었다 창문에 이그제민의 시험에 이그제민의 시험에 저주 잊을만한 시간동안 이그제민의 시험에 의역을 그냥 읽어버리겠어 시험 걱정과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잊은 채 이렇게 하자 그녀가 마시고 있었을 때 여름의 더스크를 황홈 풍경 설명이 제일 어려워 동쪽 하늘 털 동쪽 하늘 이게 다 지금 약간 비유같은 게 섞여있어가지고 진짜 마신 건 아니겠지 더스크를 마시진 않았을 거야 빛나고 있었다 핑크로 그 다음에 서쪽에서의 반사로 그리고 애는 꿈꾸듯 궁금해하고 있었다 색깔의 영혼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그녀는 다이애나가 오는 걸 보았다 날라서 펄 사이를 여기서 전나무 숲이라고 돼 있네 전나무 숲 사이로 통나무를 지나 비탈길을 지나 플럭이면서 플럭이는 뉴스페이퍼를 손에 쥐고서 애는 벌떡 일어섰다 알면서 즉시 그 페이퍼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합격 통지서 그녀의 손은 나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고 그녀의 심장은 뛰었다 아플 때까지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한 시간이나 된 것 같았다 그녀에게 다이애나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노크도 없이 그녀의 흥분이 엄청나게 컸다 앤 너 통과했어 1등으로 길버츠랑 둘 다 공동이야 하지만 네 이름이 먼저 있어 앤이 아마 알파벳이 더 위겠지 다이나는 신문을 펼쳐놓았다 테이블에 숨을 못 쉬면서 그 다음에 더 말을 못하면 숨 막 뛰어왔으니까 지금 말을 못해 앤은 불을 켰다 성냥을 켜면서 12개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성냥이 잘 안 켜져가지고 12개의 매치를 쓴 거야 그냥 흔들리는 손이 그 테스크를 수행하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 번 떨면서 하다가 성냥 다 부러지고 아 그녀는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통과했다 이름이 있었다 제일 꼭대기에 200명 중에 그 순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순간이었다 너 정말 잘했어 앤아 아 다이나가 말했다 리커버링 숨을 이제 다 제 숨으로 돌아온 거야 앤의 떨리는 눈 그 다음에 랩트 헤드낫 uttered a word 넋이 빠진 앤은 한마디도 못했다 이거 잠깐 봤는데 여기 여섯 개네 여섯 개 Half a dozen이니까 아빠가 가지고 와서 신문을 집으로 브라잇 리버러부터 10분도 채 되지 않은 때 오후 기차에 나왔대 알다시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메일로는 안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합격자 명단을 봤을 때 내가 뛰어온 거야 야생마처럼 너네 다 붙었어 무디스펄전이 비록 역사에서 컨디션 조건이 붙었지만 여기서 재수강이라고 해야 했구나 역사를 재수강해야 하지만 제인과 루비가 되게 잘했고 half way up 반 이상이니까 100등 안에 들었다는 거겠지 찰리도 잘했어 조씨는 Scrap through with the dreamers 3점으로 겨우 합격했고 하지만 그녀는 너 오늘 알 거야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공기를 불어눌지 만약 그녀가 레드 이끈다면 여기 그냥 의욕한 거 읽어줄게 1등한 것만큼이나 뽐내고 다닐 게 뻔해 애지이프니까는 만약이 아니구나 마치 그녀가 1등한 것처럼 리드 1등한 거라고 의욕했구나 선생님이 엄청 기쁘시겠지 어떤 기분이니 너 이름이 꼭대기에 있는 게 만약 내가 너라면 나였더라면 기뻐서 미쳤을 거야 나는 거의 미친 지경이었 지경이기도 해 지금도 하지만 더 차분하고 봄의 저녁처럼 차분하구나 어지러워 나는 원해 말하기를 수백 단어들 하지만 나는 찾지 못해서 한마디도 말을 할 만한 이것을 꿈꾼 적도 없어 I never dreamed of this as I did too just once 아 한번은 있다 이렇게 아 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 내가 1등이면 어떨까 떨리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허황된 꿈이고 주제넘은 꿈이기 때문이야 내가 1등한다는 게 잠깐만 나 달려가서 매튜에게 말해야겠어 우리가 길을 따라 올라갈 거고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야 그들은 서둘러 헤이필드 건초 바닥으로 갔다 그리고 헛간으로 갔다 매튜가 헤이를 건초를 뭉치고 있는 코일링이 이렇게 돌돌 말고 있는 그리고 운이 좋아서 린드 씨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릴라랑 셋이 있었던 거야 레인 펜스에 울타리 매튜 아저씨라고 소리를 쳤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1등이에요 정확하게는 1등 중 한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해요 늘 말했잖아 매튜가 말했다 바라보면서 합격자 명단을 기쁘게 알고 있었어 너가 다 이길 거라고 정말 잘했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애쓰면서 숨기려고 그녀의 자 뿌듯함을 여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어 린드 씨의 비판적인 눈으로부터 하지만 하지만 그 기쁘게 그 기쁘게 그 소울 자꾸 이 그 소울은 여기에서 린드 씨를 주로 칭하잖아 그지 뭐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생각해 그녀가 잘했다고 그니 그리고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야 이렇게 돼있네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앤아 우리 모두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그날 밤에 앤은 기쁜 저녁을 마무리 지은 진지한 이야기와 사문인가 무릎 꿇었다 그녀의 청가에 달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읊졸했다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소망의 기도 나오는 그녀의 마음에서 There was in it 감사가 있었다 지난 날에 대한 그 다음에 경건한 기원이었다 미래를 위한 그 그녀가 잠들었을 때 하얀 베개에서 꿈은 어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어린 시절에 꿀 수 있는 이렇게 돼있네 메이든 후드 마이 디자이어 어린 애니 꿀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꿈이었다 여기까지